예진씨부터 왼쪽부터 자 왼쪽부터 불타주세요 네 왼쪽부터 좋습니다 가운데 가운데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 정말 군대형이 없는 코디입니다 의사로 해주셨습니다 예님 등장 해주셨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레츠고 예 와 핑크가 위치 아주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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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좋아요 좋습니다 예예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오른쪽도 와 바울 분위기가 물씬 나네 코디의 퍼플 포인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체령님 모자로 오시겠습니다 올라가주세요 와와와 왼쪽 왼쪽부터 진행합니다 네 와 너무 예뻐요 와 자 왼쪽 네 좋습니다 데님과 아주 잘 어울리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예 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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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계절과는 꼭 따라오리네 아주 흑잠이디없는 직장과 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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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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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다음 세트로 세탈 와 영핑크 영핑크 시계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죠 레이어드에서 시계를 그리고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고생하십니다